로민이 있는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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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 사연은 우리 태진 씨랑 같이 한번 제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들 둘 딸 하나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오늘 전 제 막내딸 예린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예린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였어요 띠리리링 저 예린이 어머님 저 예린이 담임인데요 예린이가 학교에서 말을 안 합니다 집에서는 말을 잘하는 아이가 학교에서 말을 안 한다니까 전혀 믿기질 않았죠 띠리리링 저 어머님 저 2학년 담임인데요 예린이가 말을 한마디도 안 하네요 띠리리링 어머님 저 3학년 담임인데요 담임이 다 똑같아요? 1, 2, 3? 계속 같은 담임이예요 그 담임이 그 담임이예요? 어머님 저 3학년 담임인데요 혹시 예린이한테 무슨 인쇄가 있나요? 말을 전혀 안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내내 제 딸 예린이는 학교에서 내라는 단 한마디조차 안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학교 전이었습니다 예린아 왜 그래 어디 아파? 나 몸이 너무 아파 어머 열 좀 봐 이때까지 왜 말을 안 하고 뭐 했어? 아무리 아파도 학교에서 말 한마디 못 하고 혼자 끙끙 참는 우리 예린이 이 작고 어린 것이 말문을 왜 대체 누가 닫아 놓은 걸까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여러분께 도움을 청해 봅니다 학교에서만 아이를 낳아서 이런 경우가 생기면 굉장히 답답할 텐데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임신을 한 순간부터 늘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나 아기가 안 건가 하면 어떡하지? 별의별 걱정이 다 생겨요 이게 엄마가 되고 처음 느껴보는 마음인데 만약에 내가 엄마인데 애가 학교에서 말을 몇 년간 지금 안 한다고 계속 연락을 받으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속상하겠어요 유독 학교에서만 말을 안 하는 딸 때문에 고민인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고래지공 나와주세요 예린이가 학교에서 아예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겁니까? 네 지금 예린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근데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그럼 학교 말고는 집이나 다른 곳에서는 말을 잘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 소원이 정말 이 자리를 나와서 밝히지만 학교에서 씩을까게 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아이고 어머니 많이 속상하셨나 보네 어머니? 네 해결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언제부터?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린이가 어렸을 때 조그만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큰 단설뉴치원으로 갔어요 굉장히 낯설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이제 말수가 적는데 아이들이 너 왜 말 안 해? 아이들이? 얘 말 못하나 봐 얘 말 못 한대요 더 주눅이 들어서 말을 안 하고 있는데 큰 유치원이니까 그런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또 같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예린아 했는데 애들이 얘 말 못 해요 먼저 아이들이 이렇게 아는 척을 해주니까 얘는 더 이제 주눅이 들어서 더 그냥 굳어져 버린 거예요 야 엄마를 보면 겁나 말을 잘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면 학교에서 뭐 예를 들면 급하게 뭐 자기 의사를 표현해야 되거나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해? 글로 써서 하나? 친구들한테 뭐 지우개가 필요할 것도 있는데 자기는 얘기를 하니까 종이쪽재 나 지우개 좀 빌려줄래? 적어서 쪽지에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전해주고 아이들이 뭐라고 하면 대답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선생님이 학년이 바뀔 때마다 저희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요? 학교에 가면 딱 첫 시간 됐을 때 자신 있게 말을 못 하니까 아이들이 얘 말 못 한대요 계속 그러네 선생님은 너 왜 말 안 하는데 이래 서있어 너 말할 때까지 이래 서있어 이럴 수가 없잖아요 아이가 집에 오면 막 울어대는 거야 막 힘들어서 저희가 사전에 예진이랑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말을 안 했대요 그래서 깨똥으로 대화를 시도했는데 그랬더니 조금씩 반응을 하기 시작하고 너무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기도 나누고 그래서 먼저 그 깨똥 내용을 저희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예린아 몇 가지 물어볼게 네 말하고 싶은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했네요 어 전하고 싶대요 예린님도 저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오늘 결과적으로 볼 때 좋아하는 게 짱구니까 마음을 열고 나서 짱구 춤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 수도 있어 그죠? 아 왜? 굉장히 좀 무리수 같긴 하네요 자 예린이들 만나 볼게요 자 예린이 안녕 오 예린이 예쁘다 예린아 우리 당당하게 예린이 소개를 한번 해 볼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5학년 장예린이 오우 아 예린이의 이슬이 너무 가져와 있지 여기는 귀여워 여기는 친구들이 없잖아 그치? 친구들이 없고 다 예린이를 응원하는 오빠 언니들 아줌마 아저씨들밖에 없거든요 편안하게 누가 아줌마야? 저요? 저요 예린아 언니는 아줌마가 아니야 언니는 엄마보다 몇 살 많을 뿐이야 엘린아 여기 오니까 기분이 어때요? 솔직히. 좋아요. 좋아요? 좀 떨리긴 하지만 좋죠? 여기에 좋아하는 연예인 있어요 혹시? 예린이가 좋아하는 연예인? 영재언니. 예린이가 좋아하는 연예인? 영재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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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저렇게 잘 추냐. 영재언니. 영재언니. 엄마가 오늘 안녕하세요 나오자 그랬을 때 나온다 그랬다면서요. 여기 나온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용기를 가지고 싶어서요. 용기를 가지고 싶어서요. 용기. 학교에서는 이렇게 말이 안 나와요? 응. 그랬구나. 근데 본인 예린이 너무 하고 싶은데 안 나오는 거죠? 응. 그치. 근데 의지는 있는데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긴 하셨어요? 학교에 가서. 그쵸. 왜냐면은 예린이가 학기 초가 되면은 저랑 약속을 해요. 엄마 나 오늘은 가서 안녕도 하고 내 소리도 한다고 저랑 막 굳게 다짐을 하고 가요. 그래서 예린아 오늘 학교 가서 잘했니? 그러면 펑펑 울어요. 왜 했더니. 엄마 내가 교실 가서 아이들한테 인사하려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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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로 화장실 변기에 혼자 들어앉아서 100번도 연습하고 교실에 딱 들어가서 애들한테 안녕 하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음. 잘 나온 거구나. 그러고 이제 영어, 영국 시간인가 이제 그 참가 활동이 있거든요. 상관 수업이. 예린이가 말을 하니까 선생님께서 바구니 드는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린이한테 너 오늘 바구니 역할을 했는데 참 잘했어. 너 말 안 해서 좋았지 했더니. 엄마 나도 영어로 말할 줄 아는데 나만 바구니 역할을 해서 굉장히 속상했다고. 그때 그런 말 하면서 엄마 나 상담 받게 해달라고 해서 2년 동안 상담을 했어요. 그럼 좋아졌어요? 상담 센터 다니고 나서부터는 조금. 근데 여전히 내 소리를 못하는데 상담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예린이한테 재촉하지 말고 많이 기다려주면서 저를 많이 좀 힘을 주시더라고요. 예린이가 왜 이렇게까지 말을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말을 하도 안 하고 자기는 말 못하는 아이로 인지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말을 하면 아이들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 상황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주목되는 게. 그리고 이제 유치원 때 바깥에서 유치원 선생님 만났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막 어머니 예린이 말 못해요. 빨리 병원 내려가세요. 그 얘기를 애 앞에서 저한테. 아이고. 애가 막 눈물을 줄줄줄 흘리는데 그것도 상처가 좀. 그렇지. 그거 진짜 큰 상처. 아무렇지도 않은데 예린이는 뭐. 어른들이 조심해야 돼요. 어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좀 걱정이 많겠어요. 6학년 오빠가 같이 초등학교를 다녀요. 말도 막 시켜주고 책가방도 같이 들어주고 농담도 해주고. 이렇게 이제 든든한 아들인데. 6학년이니까 중학교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린이 혼자 남게 되니까 그것도 걱정이 돼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교 부회장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예린이가 정교 부회장 오빠 동생이랑 소리 좀 듣고 싶대요. 그러니까는 허윈이가 한단 소리가. 야 너 그런 반에 가서 내 소리 해야 돼. 그랬더니 그렇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니 예린이가 먼저 그 얘기를 했다고요. 정교 부회장의 동생이 되고 싶다고. 예린이가 먼저. 왜 놀래요 신덕님. 저 어린애가 비서실세가 되고 싶다. 예예. 그래서 떨어졌지만. 그래도 아무튼 오빠. 떨어졌어요? 아 떨어졌어요? 아 몇 표 차이로 떨어졌어요. 다들 몇 표 차이로 떨어진다. 그렇죠. 오빠 굉장히 의젓하고 멋있는 오빠네. 왜냐하면 동생이 그런다고 해서. 사실 부회장 나간다는 건 쉬운 일 아니잖아요. 부담스럽죠. 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6학년 장호인입니다. 네 그래요. 변성규 왔죠. 변성규 왔네 변성규. 변성규 왔어. 동생이 어떻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오빠 입장에서 딱 볼 때. 말을 하면서 반 아이들하고 최대한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네. 지금은 안 행복해 보이는구나. 네. 집에 있을 땐 어때요 오빠랑? 막 얘기도 잘하고 그래요 어때요? 막 예린이가 집에 있을 땐 돼지 바보 하면서 저한테. 돼지 바보요? 네. 얘가 영재 언니 좋아한다고 그랬잖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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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학교에서 보면 어때? 네? 학교에서 보면. 이상한 표정 지으면서 손만 흔들어 대고 말도 안 해요. 하하하하 속상하겠어요. 네. 그럴 때마다 속상하죠. 아이고. 옆에 계신 분은 아버님이십니까? 누가 봐도 아버지죠? 아 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아니면 이상해. 저기 앉아있게. 네. 예린이 아빠입니다. 좀 심정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아. 좀 마음이 아프죠. 네. 제가 좀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스타일이라서. 네. 말을 좀 잘 못하는데. 예린이가 좀 절닮지 않아서 그런가. 아. 아이고 또 부모는 그렇게. 부모는 그렇게 하면 되지. 뭐가 이렇게 조금 불편한 게 보이면. 나 때문에 그런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이 분위기 적절치 않을 수도 있는데. 오늘이에요. 진짜 오늘 아침에. 이렇게 화장실에서 응가를 한 다음에. 어 뭐 다 넣었어 해가지고. 어 아빠 갈게. 그래서 이렇게. 주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쑥스러워지는데. 응 뭐 쑥스러워하거나 고마워야 되는데. 하하하하 손에 똥 보다 나누는 거예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내가 나 때문에 일어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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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예린아 궁금한 게 있는데. 잘생긴 오빠야? 어. 어 약간 표정 흔들려. 예린아 잠깐만. 예린아 솔직히. 잘생긴 거 같긴 해? 예. 오. 하하하하 이 중에서 제일 잘생겼어?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ань야 있어. 누가 있어. 누가 재력있어? John й Rep. 한 번 이다. 황체리 이렇게 갈 되겠다. 한 번 1234545456 Bon. 취향이 특이할 수도 있잖아. 하하하 예린아 여기서 나름 뜰야 돼. 상큼이 아니야. 하하하하하하 야 부담 갖지 말고 하나만 선택 해 줘. af remark 예. Hold up 1번 1분 후 1분 후 시현이 에미넨트 한마디 하세요 애들은 거짓말을 안합니다 별 잘생긴 오빠가 한번 물어볼게 파라꾸라 그러면 혹시 선생님하고도 얘기를 하기가 조금 어려워 선생님하고도 한 분이 안해봤어요? 네 선생님이랑 얘기는 하고 싶어 근데 말이 안 나와 네 선생님들이 지금 TV보시면서 예린이 목소리 여기서 처음 들으셨겠네요 사실 저희가 담임선생님을 모시려고 했었는데 선생님이 있으면 또 예린이가 부담스러워가지고 말을 못할 것 같다고 해서 전화 연결을 해놨어요 그러면 예린이가 지금 선생님 한번 불러볼 수 있어요? 시작! 선생님 좀 크게 선생님 선생님 그렇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예린이 목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으세요? 진짜로? 학교에서는 전혀 예린이 목소리를 못 들어가지고 되게 아쉬웠거든요 근데 방송 계속 듣고 있었는데 감동이 북받쳐 올라가지고 너무 기특한 것 같아요 예린이 목소리 어때요? 생각보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목소리가 얼굴도 너무 귀여워요 네 목소리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학교에서도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예 선생님께서 한번 예린이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예린아 안녕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게 너무 웃긴 이야기지만 선생님도 얼마나 예린이 목소리를 듣고 싶었겠어요 지금 예린이가 대답을 했는데 심정이 어떠세요? 너무 지금 기분이 좋아요 네 방송으로라도 들을 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예린이 칭찬 좀 해줄 수 있어요? 예린이 어떤 친구예요? 예린이가 저희 반에서 참 풍실한 친구예요 특히 미술 활동을 예린이가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작품 같은 거 딱 내면 완성도가 되게 높아요 손재주가 좋구나 그런 거 보면 되게 너무 기특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린이는 친구들하고 사이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희 반에서 이제 조은이하고 가장 단짝으로 친해요 네 그래서 조은이가 가장 잘 챙겨주고 지내고 있어요 아 조은이가 네 오늘 예린이 단짝 친구가 왔다는데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 조은이 안녕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4학년 김조은이에요 네 김조은 조은이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4학년 백조은입니다 아 조은이 조은이랑 초은이 조은이랑 초은이 조은아 예린이는 어떤 친구예요? 긍정적이고 밝고 목소리도 되게 예뻐요 네가 진짜 긍정적인 것 같다 야 초은이 저기 예린이가 초은이한테는 막 얘기 잘해요? 네 어 학교초부터 잘했었어요 계속? 1학기 때는 제 친구랑 얘 막 간지럼 채우면서 얘 말하라고 막 했는데 아 이제 예린이가 말을 그때부터 잘했어요 아 아 아 조은이 집 놀러가면서 그때부터 제일 잘했어요 아 그랬구나 그러면 조은이 조은이가 볼 때 예린이는 어때요? 어떤 친구예요? 단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 단점이 진단 친구다 아 야 그건 사람이 아니지 단점 없으면 그러면 평소에 다른 친구들도 예린이랑 말을 막 하고 싶어요? 너희 둘 말고도요? 네 예린이가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네 친구들 없을 때 화장실에서 저한테 안녕이라든지 막 짧은 그런 문장 같은 걸로 예린아 조은이랑 얘기하는 거를 친구들이 보는 것도 약간 창피해 불편해? 무담스러워요 어 이렇게 옛날부터 안 했었기 때문에 그죠? 응 근데 말을 하기 시작하면 되게 잘할 것 같지 않아요? 지금보다는? 그럴 것 같아요 그치? 그래 되게 말하고 싶은 게 되게 많지? 의자 탄 오빠가 봤을 때는 예린이가 어떻게 하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엄마가 예린이한테 오늘 학교에서 말했냐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부담 그래서 예린이가 대답을 꺼려할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런 부담감을 좀 안 주시면 엄마 엄마 좀 기대해 줬으면 좋겠다 엄마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6학년이 벌써 그런 생각을 해? 엄마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공감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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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해 주는 게 어머니 그럼 평소에 집에서 예린이랑 대화할 때 약간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예린아 너 오늘 학교 가서 말했어 안 했어? 내 소리 했어 안 했어? 오늘 뭐 했니? 이런 대답할 틈도 없이 대답할 틈도 없이 약간 많이 좀 몰아붙여서 질문하시는 편이세요? 예린이는 평소에 엄마가 힘들게 하는 말이 뭐예요? 학교 가서 말하려고 그렇게 해서 물어보는 게 부담이 있는 거야 부담스러워요? 그게 왜 힘들어요? 저도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서 어머니는 예린이가 이런 생각 하고 계신 거 알고 계셨어요? 하고 계시는 거? 아니 몰랐어요 친구 간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더 조바심이 났고 솔직히 1학년 되자마자 학부모 모임들 있잖아요 근데 엄마들이 막 뭐 예린이 말 못하는 엄마 이래요 그러면은 저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아이한테 푸시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사전에 그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좀 들었대요 근데 단정을 줄 수는 없지만 선택적인 침묵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대요 그니까 그 공간에 가면 그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침묵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거 알고 계셨어요 혹시? 맞는 거 같아요 예린이가 그러니까 새로운 공간에 지금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누군가 너 말 못하지 그런 분위기라든지 그런 말이 나오면 절대 말을 끝까지는 안 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그렇게 수술하세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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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도 이지니까 지금 난 말 못하지 라고 해서 이게 시작이 됐잖아요 똑같은 실수를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니까 오늘 말했어 안했어 했어 안했어 본인이 말했으면 좋겠다라고 원하는 걸 알고 있는데 안 했어 라고 대답을 해야 돼서 그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속상하니까 그거를 4년 동안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예린아 너 말하고 싶을 때 해 그러면 오히려 더 여유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기다려요 그렇죠 남편이 보시기에 아내는 어떤 엄마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계속 네 대화를 하셨잖아요 네 보신 것처럼 그렇게 좀 다정다감하고 그렇게 친근하게 예린을 대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아니 결론은 엄마랑 결론은 엄마랑 아니 지금 보시면 아니다시피 근데 저희는 사실 그렇게 안 봤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정보를 순수하게 저희한테 제공해 주셔서 남편 분도 아내 때문에 고르고 있었나 봐요 좀 들어 볼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린이한테 좀 더 음 좀 시간을 좀 기다려주고 여유 있게 네 그러면서 좀 이해를 좀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머님이 약간 성격이 좀 급하시죠 아 그런 부분이 없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톤을 보니까 밝으신 분이세요 밝기 때문에 움츠려져 있는 사람들한테 강요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막 계속 싸댔다 그러셨는데 막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만약에 예린이가 좀 학교에서 그런 불편함을 겪는 것 같으면 예린이 친구들을 좀 이렇게 불러가지고 같이 좀 편하게 친해지게 하는 뭐 이런 노력을 해보진 않으셨어요? 집에서는 잘한다니까 생일날이나 뭐 이럴 때 어 핑계일 수도 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예린이한테 정말 미안한 게 한 번도 생일파티를 해준 적도 없고 친구들을 초대해준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 셋을 낳고 뭐 맞벌이를 한다고 항상 집에 오면 뻗어요 그러니까 셋째한테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전혀 학교생활에 대해서 그런 걸 챙겨주지 못했어요 예린아 만약에 엄마가 친구들을 막 여러 명 데려가서 생일 초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해본 적 있어요? 생일파티 네 한번 좋을 것 같아요? 네 하고 싶은데 그럼 친구 몇 명이나 부를 거예요? 집에서 생일파티하면 아직은 생각 다섯 명 다섯 명 다섯 명? 누구누구 다섯 명 누구누구 초은이 부를 거고 초은이 초은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린이 생일이니까요 남학생 남학생도 있니? 쑥스러워 남학생 어떻게 얘기해? 네가 가만히 있으면 초은이가 세 명을 초대할 거야 메가 쑥스러워 volunteer 도대체 한번 얘기를 들으려고 어떻게 얘기해? 얘기를 송혜이 한별이 송혜이 한별이가 한별이네 한별이 한별이 치킨이. 치킨? 치킨. 어머 컬치 치킨이. 집으로 보내줄게. 좀 보내줘요. 우리 생일이 언제예요? 아저씨가 알고 있어야 되니까. 8월 4일이에요. 8월 4일. 잘 생각해봐. 너 1월달에 태어났을걸? 1월 4일 아니야? 크리스마스 때 보내주면 되잖아. 그래 크리스마스 때 친구도 초대해. 생일파티도 생일파티지만 엄마도 파티를 못해준게 되게 미안하셔 하거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파티를 한번 열어주세요. 예린아 다른 친구들이 아마 이 방송 나가면 예린이 이렇게 방송하는거 알텐데 인사 한번 해줘. 얘들아 이렇게. 얘들아 나도 너희들과 같이 말하고 싶어. 자기소개. 자기소개 할까? 저는 4학년 5번. 19번 안윤성입니다. 그리고. 예린이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해 봐봐. 예린아 앞으로 너 친구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줘. 예린이 오늘 목소리 들으니까 어때? 오늘 처음 들었지? 네. 어땠어 뒤에서 듣고 있었습니까? 목소리가 예뻐요. 목소리가 예뻐요. 저는 4학년 5번 김성현입니다. 성현입니다. 아 성현이요. 성현이요. 예린아 목소리 이쁜데 말 많이 해줘. 어 알았어. 대답해줘야지. 알았어. 예린이 말투가 되게 귀엽고 예뻤는데 말을 좀 더 많이 자연스럽게 해줬으면 좋겠어. 예린이가 반에서 쉬는 시간에 애들이랑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린아 너가 맨날 화장실에서 얘기하다가 교실에서 마음껏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교실에서 마음껏 얘기하고 싶대요. 근데 예린이 봐봐. 친구들은 다 너랑 얘기를 하고 싶어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할지 친구들한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어? 오늘 나아줘서 고마워.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같이 치킨 먹자 그래. 아니 예린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나 하세요. 기다려줄게. 기다릴게. 천천히 하고 싶은 말. 니가 막 길말 안해도 돼 그냥 이름만 불러도 친한 거야. 친구 이름 한 번씩 불러줘 여기서부터. 이름. 표성. 오 안다 너 알아. 야 예린이가 알아 너 치과해. 너 25일날 치킨 먹어. 소원. 송영이 민서 언니 한별이. 앞으로 친하게 지내. 아아. 앞으로 친하라. 내가 초대할게 25일날 얘기해 주세요. 내가 초대할게. 메뉴는? 치킨. 고마워 얘들아. 우리 예린이 옆으로 가서 앉아. 이렇게 쭉 앉아. 야 든든하네 엄마 친구 지금 일곱 명이 와있어요. 든든합니다 엄마. 그리고 지금까지 담임선생님께서 쭉 내용을 듣고 계세요. 지금도 안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네 안 그러셨어요. 선생님. 살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아 왜요? 볼. 선생님 끈기시네요. 선생님께서. 이거 감동이다. 선생님 끝까지 전화를 끊으신 이유가 뭐예요? 선생님도 치킨 때문에 그러신가요? 친구들하고 예린이하고 얘기하는 모습이 저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듣고 있었어요. 아유 정말 감동이네요. 감동합니다. 선생님 멋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린아 선생님하고 우리 반 친구도 하고 예린이를 많이 응원을 하고 있으니까. 예린이 힘내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그래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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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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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 Mấyман MR1 upp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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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